유명 방송인들이 다수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전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29일 모 기획사 대표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전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A씨는 유명 방송인들이 다수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로 1990년대 가수로 데뷔해 매니지먼트로 성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응이 셈 뉴스 CBC